Q. Q. 여러분의 First up 안녕하세요 룡기입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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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윤석대 가들 이번에 원희대학 갔어. 아 이번에 이번에 서울대에 입학했어? 서울대 갔어? 아휴 슬한이는 하버드대 갔어. 하버드대? 그렇게 내가 공부 조금만 하라고 했는데? 가려고 하면 가드라고. 우리 아들 군대 갔어. 어떡할 거예요. 강린대 설거자로 싱크대 갔다고. 왜 강린대 싱크대 가서? 어디서 이상한 강의집 간 거? 여기 보이시면 피셀스가 들어가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안 들어가요. 내가 해줄게. 나 두 개 했어. 망가졌잖아요. 하지만 여기 통에 들어간다면 달라지지. 아 뭐라고? 딸이었어. 우리 줄레 생각하면서 색깔별로 만들고 있어요. 고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한 색깔로만 줘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색깔별로. 이렇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제 떡이 더 커 보인 겁니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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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저희가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고 사랑을 듬뿍하고 초콜렛도 많이 담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당첨자분들을 뽑을 예정인데 저희가 콤백도 하니까요. 초콜렛도 맛있게 드시고 저희 콤백할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로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맛있게 드세요. 안녕.